우주에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더라도 건강상 뚜렷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국 버지니아대 등 공동연구팀은 나사가 우주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했던 쌍둥이 실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나사는 우주인 스콧 켈리를 국제 우주정거장에 340일 동안 머물게 한 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일란성 쌍둥이형과 유전자를 비교했습니다. 그 결과 스콧 켈리는 우주에 머무는 동안 대사물질인 젖산이 증가하고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텔로미어가 길어졌다가 지구에 돌아온 뒤 모두 정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일부 장내 미생물도 우주 체류 기간에 증가했다가 지구로 온 뒤에는 이전과 같은 비율로 되돌아갔습니다. 하지만 이런 변화를 제외하면 우주에 머무는 뒤에도 형과 동생 사이에는 건강상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.